락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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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첫짠학시입니다. 오늘 이렇게 자작체비를 갖고 베스를 잡으러 왔습니다. 잠깐만요. 썩을 것이 옷에 걸렸어요. 바늘. 아 나 이것이. 오늘 사용할 체비는 까까오 음료수통 있죠. 너무 갈증이 나고 편안함을 갔어요. 근데 이 통이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여지없이 홀라당 마실 건 마시고 이렇게 직접 자작체비를 해갖고 이렇게 베스를 한번 노리러 왔습니다. 자 그러면은 과연 이걸로 베스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보겠습니다. 출발! 그나저나 살 다 탄 거 봐요. 껍다고 봐서 이제 막 아나콘다 같아요. 얼른 한 마리 잡고 조기 퇴근했으면 좋겠네요. 원래 그 체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디요. 막상 이렇게 물가로 와갖고 던져본 게 체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멧돼지 한 마리가 물 위에서 막 뛰어노는 것 같아요. 아까 그 또랑이서요. 이렇게 저수지로 왔습니다. 이쪽에서 한번 베스를 노려볼게요. 떨어지는 소리가 겁네 그 갖고 베스 놀라서 도망가겄는디? 여기도 아닌 개비예요. 늘믄 나오는데 없어요? 미치겠네 이거. 여기서 더 있다가는 현기증 날 것 같아요. 이동! 이동! 오늘은 그냥 막고 갈 것 같아요 느낌이. 어딜 맞냐 알죠? 어디 맞는지. 아... 이거 체비 진짜 나올 것 같았은디. 여하튼 이거 별로 안 좋아하나. 아... 졸았어 졸았어. 정상적인 체비를 써도 잡을까 말까 온디 지랄한다고 이걸로 써갖고 더 빡시게 가고 있어요. 휴방 시간이 한 8시 반 됐거든요. 뜨거 디지겄네요. 겁나 뜨거. 으아 씨바 망했다. 으으 끝났 끌어 끌어. 비닐이 끝났 끌어 끌어. 야야 그려 그려 그려. 그렇지 야야야 이런 손맛을 나한테 줘야지. 근데 배스가 아니라 쓰레기야. 근데 다행이네요. 체비 꺼내갖고. 우와 이무기다 이무기. 터지면 안 돼. 일단 이 쓰레기는 지가 가져갈게요. 이 저수지가 지오티에 준 선물입니다. 이거 챙겨놨다가 지가 가져가서 잘 버릴게요. 한쪽에다가 다시 한 번 Ability 주거된다 versa 네 ди 히 눈 eye 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